593번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비율을 좀 많이 쳐 보세요. 많이 어렵습니다. 그냥 하나도 합니다. 서로 다른 세 점수를 그으러 가면 딱 변태긴 한데요. 음.. 조립작도 해야 되겠지. 조립작도 하고 또 눈썰미, E, E는 0되나? 이거봐야 합니다. 당첨. A, minus 1B, 4A, minus 16A. 일단 성찰이니까 조립작도 확인해야 되잖아요. 받으시고, 곱해서 4A B가 4B요. 4B가 선거돼 8A. 16A이니까 딱 맞네. 여기서부터 수락을 했고 X-E가 될 것이고 2차시기 기회도 등장하죠 AXA 차고 플러스